고등어는 고등어목 고등어가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입니다. 고등어는 전 세계의 온대 및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며 한국에서는 동해, 남해, 서해 등에서 서식합니다. 고등어는 길이가 50-60cm, 무게가 1-2kg 정도입니다. 몸은 길쭉하고 옆으로 납작합니다. 등에는 푸른색 줄무늬가 있고 배는 은색입니다. 고등어는 기름기가 많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. 고등어는 회, 구이참, 조림, 튀김, 콩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. 고등어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입니다. 고등어에는 단백질, 지방, 비타민 A, D, K, 칼슘, 철, 마그네슘,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특히 고등어의 오메가-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고등어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. 호를 끝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